이리 와.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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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이. 반대. 태현이. 먼저. 이번에는 김태훈 선수가 모이들어오고요. 보르는 거. 앞에 봐, 앞에. 앞에 나가면서. 간다, 간다. 종국아, 종국아. 가져가. 정경호, 첫 번째 권의 주인공이었죠, 지난번. 정경호 선수가 이제는 오른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김치우 선수가 오른쪽으로 갔네요. 김치우 선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왼발잡이 김치우 선수가 왼발 각도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사인이 안 맞았어요. 이현령 선수가 차는 척하면서 오른쪽으로 밀어준 건데. 아, 좋아. 그렇지. 자, 반대. 나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물러면 안 돼, 물러면 안 돼. 자, 진우 형, 진우 형. 출발. 응답해, 측면 봐, 측면 봐. 여기 나가, 여기 나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혼자 승부할 때. 아, 부테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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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테클로 그래도. 자, 이거 역습으로 가야죠, 이현령. 돌아! 전반전 10분 전쯤에 두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천수야, 랩트. 자, 전반 끝나기 전에 한 골 정도를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자, 13번 김정우 선수가 이번에 왼쪽으로 왔습니다. 자, 김정우 선수. 앞에 사람 하나 두고 뒤쪽으로 가 아니라 가운데 쪽으로. 이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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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좀 안 돼, 슛 좀 안 돼. 가운데. 때려, 때려봐. 나잖아, 제발. 슈팅. 슛 좀 안 돼, 슛 좀 안 돼. 나가. 이현령. 넘어졌는데 어떻게 됐죠? 등진 상황에서. 아, 그대로 가는데.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살짝만 돌려놔. 좋아한데. 형, 형, 괜찮아. 되잖아, 되잖아. 지금처럼 하면 돼, 지금처럼. 오케이 봐, 오케이 봐. 그래도 박스 안에 저렇게 공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개인 전술로 이 레전둑대 팀이 클래스를 발휘할 기회가 있거든요. 왜 이러죠? 넘어지고. 자, 넘어지는. 안 돼, 안 돼. 상환석. 왼발. 오른쪽. 좋아. 야, 대신해. 진우야, 들어가. 진우, 들어가. 자, 넘어지는. 상황에서. 왼발. 아, 김 프로 선수 왼발까지 안 갔어요. 다행입니다. 터치해, 터치해, 터치해. 터치, 터치해. 에이, 에이. 내가 먼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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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영훈아. 너, 너, 너. 아니, 너. 터치했는데? 에이. 에이, 그래. 자, 지금 이제 전반전 10분이 안 남았습니다. 35분 경기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커요. 특전사. 길게. 볼 공급. 중앙에. 박진우 선수 위험해요. 박진우 선수가 정말 무서워요. 저전수만 볼을 잡으면 무섭습니다. 워낙 바보집니다. 지난 경기는 45분, 45분이라서 시간이 충분했는데 오늘은 0대2로 뒤지고 있다 보니까. 20분이 빠집니다, 또 오늘. 네. 오히려 지금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가 났을 때의 그 기회. 한 번의 기회를 반드시 골로 연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역시 개인기는 살아있어요, 송종국. 좋아요. 이은영. 이은영. 몰려있죠, 송종국. 가운데로 김정욱. 총아, 총아. 총아, 총아. 오른쪽. 이천수가 약간 오른쪽으로 쳐져 있는데요. 그 뒤쪽으로는 김용대 골키퍼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오늘 총 공세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용대야. 자, 이천수. 공이 돌아서.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 받았어요. 아, 미스 미스. 아, 야. 침차차. 침차하세요? 침차. 파울이야, 야. 에이, 에이. 와, 주로. 에이. 에이.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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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 아, 바퀴야 돼. 반대 때린다. 와, 죽어. 아, 좀 길었어요. 아, 좀 길었죠? 아, 아닙니다. 아, 무서워요, 박진호 선수. 자, 전반전 후반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골 정도는 만에 하고 끝내줘야. 후반전에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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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오늘 날씨도 변수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만 해도 날씨가 좀 추웠어요. 아, 오늘은요. 반대로 여름입니다. 뛰면 뛸수록 더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뒤에, 뒤에. 쫓아가자, 물러. 쫓아가자, 물러.